0602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소니드입니다. 소니드, 은, 는 동사는 현재 OLED 및 LCD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정밀화학 소재와 IoT에 적용되는 무선전자 태그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2010년 10월 30일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SC팅크그린과 합병함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NFC 안테나 생산 및 성능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안정적인 공급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베트남의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빠른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99년 12월 설립된 전자소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OLED, LCD 등 디스플레이용 정밀화학 소재와 NFC 안테나, 무선전자 태그 등을 주로 생산함 대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남 천안의 생산공장을 베트남의 종속기업 형태의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2018년 중 근거리 무선통신, NFC,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주, 이그잭스 DX를 설립,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음 재무 대시 NFC 안테나 등 전자부품 판매 부진에도 디스플레이 소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매출 반영, 주요 제품 가격 상승, 부동산 사업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에도 관계 기업 투자 손실 증가로 순 손실 규모 확대되었음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및 스마트폰 시장의 더딘 회복으로 전자 소재 및 부품 판매 둔화가 예상되나 검사 장비의 성장, 로봇 사업의 본격화, 두 차전지 재활용 사업 진출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3년 5월 11일 15시 29분 기준 장중 소니드의 시가 총액은 161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소니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52위입니다. 소니드의 상장 주식수는 3320만 6600스무드 주입니다. 소니드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소니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2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8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37배 35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원 마이너스 7억원 마이너스 1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억원 마이너스 30억원 마이너스 117억원입니다. 소니드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1번지 25%이고 유보율은 91.7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23이며 전일 대비해서 1.28-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